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만능살림꾼 소유지님의 청소기로 핫한 퍼피유 무선청소기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퍼피유는 23년간 청소기에만 집중한 브랜드로 글로벌 특허 다수 보유, 해외 86개국에 판매중인 글로벌 브랜드에요.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태 나오세요. 한국 인테리어를 고려한 맑은 파스텔톤의 레이크 블루 색상으로 먼지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구요. 포토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대요. 구성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퍼피유 무선청소기 구성품들을 나열해봤어요.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얘가 본체구요. 그 다음에는 수납충전거치대 그리고 소프트롤러 브러쉬 소프트브러쉬 그리고 얘는 침구 브러쉬구요. 틈새브러쉬 투인원 솔브러쉬 벽걸이 거치대 전원어답터 그리고 계량컵 카본 롤러 카본 롤러 여기는 회전식 물걸레 브러쉬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장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구성이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먼지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전식 물걸레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일단 여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충전해줍니다. 물 조절도 가능해요. 저는 작은 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품을 사용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자동, 강력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으로 한번 사용해볼 거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제품 특징으로는 3단계 물조절 가능한 자동 물공급 시스템 먼지량에 따라 흡입색이 조절 가능한 먼지 감지 시스템 120 에어와트 흡입력 2500A 고성능 대용량 배터리 간편한 자석 부착식 먼지통 물 세척 가능한 먼지통 미세먼지 99.996% 차단 기능 슈퍼모드, 에코모드, 오토모드 3단계 조절 가능 오토모드에서는 자동 먼지 감지 시스템 탑재로 먼지량에 따라 흡입색이 자동 조절 또한 퍼피우 제품 같은 경우엔 AS도 정말 좋다고 해요. 침구 청소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침구 청소 잠깐 했는데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까지 더럽네요. 실상이 이런 일이 이불 빨래를 더 자주 하고 침구 청소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반성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아 성찰 네, 오늘 이렇게 퍼피우 우선 청소기 언박싱 후에 제품을 잠깐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제품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좋았고 먼지 청소랑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한 2주 정도 제품을 사용 후에 장단점 또 한 번 리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block 여러분